지금 조종. 지금 조종이 엘리아 카운트로 지금 너무너무 잘 안 잡히고 있어요. 저도 너무 여기서 혼돈했어요. 왜냐하면 앵클리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A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피브나츠 트럭이 한 15000, 14000. 그래서 A 자리가 사실은 너무너무 직색으로 만들어지기 좋아요. 왜냐하면 A가 여기 있으면 이제 B는 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된다. 근데 어저께 밤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혹시 이게 트라이앙고가 아니냐. 근데 모든 분들은 내가 요새 좀 제대로 맞추니까 내가 신인 줄 알아요. 내가 무슨 조종을 이거는 조종되기 전에 지그재그다 플랫이다. 저도 몰라요. 그거는. 여기서 내려가서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4차 파도가 뭐죠? 지그재그, 플랫, 트라이앙고.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가를 치고 다시 넘었다는 거는 무슨 패널이 남아있죠? 딱 하나 패널 알았는데 골드에 있는 패널. 금에, 금에 든 패턴이 뭐죠? 익스판디드 플랫? 네. 그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 거래량 좀 있었고 지금은 이게 지금 B쪽 올라가니까 완전히 임폴스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옵션이 뭐냐. 이 익스판디드 플랫 패턴은 금이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뭐냐. A가 갔는데 B는 A의 starting point. 시작점을 넘어갔고. 시작점을 넘어갔고. C는 이따가 되었지만 지금 가격이 19,4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거라면 right look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4차가 이 4차를 여기다 놓잖아요. 이제 내가 이게 그러면 4차란 말이에요. 이건 alternate count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잠깐만 이거 없을게요. 3이랑 4가 그냥 1자예요. 프리머지. 여기 봐봐요. 1은 진짜 한 달 걸리고 한 20몇일. 완전히 right look ABC도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종도 안 잡히고 저의 카카오 방도 막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패턴을 먼저 인식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 패턴이 아니면 다른 패턴을 말씀을 드리지 내가 여기서 뭐가 나올 거다 저한테 기대하면 저 방에서 나가는 게 더 낫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이게 영어로 it does not have the right look. right look가 없어요. right look가 있으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 지그재그가 안 돼요. 지그재그는 여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only other pattern expanded flash인데 그런데 진짜 엘리아 파동도 right look가 없이도 진행이 돼요. 어쩔 때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라는 건 뭐 이렇게 guarantee로 뭘 이렇게 딱 guarantee가 없잖아요. 꼭 이 파동이 이 패턴이 보이지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런 보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option은 두 개입니다. 만약 이게 살을 잘 보세요.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해요. 살을 여기다 놓다. 나는 여기서 지금 1, 2 조금만 이게 1, 2, 3, 4예요. 나에게 지금 이거 지금 다 드리는데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내 두 번째 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느 정도 1이 있고. 아 1을 조금 더 조그맣게. 이게 안 들어가네요. 여기다 1을 집어넣고. 아 이거 지금 데일리니까 1, 2가 잘 안 보건데 2가 보여요 여기서 뚜렷하게. 좀 더 빠른 시간으로 보면. 그래서 1 넣고 지금 이게 이거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트레이드가 돌아갈지 다 익혀지니까 봐봐요. 이게 3이고. 이제 여기가 지금이 조종이고. 어저께 한 19,000. 어저께 19,950까지 갔나? 비트맥스 철터. 좀 뭐 지금 다른 액체인지 볼 때는 좀 가격이 100불이 높게 차이가 나죠.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3이고 이제 여기가 4고. 4 다음에 뭐 거죠? 4 다음에 5가 오죠. 그렇죠. 5가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큰 조종이 오겠죠. 조종.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1번으로 시키고 나면 1. 이제 이거는 2. 이렇게. 네. 지금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서 현재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옵션 중에 지금 첫 번째 옵션을 지금 계산을 다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4차 지금 4차 찍는 지금 상황인데. 한 번 더. 이 19,000. 이 여기 비트. 이거는 비트맥스 철터예요. 이거는 비트맥스 철터예요. 어저께 비트맥스 철터는 19,723까지 갔어요. 네. 네. 그래서 19,723을 한 번 뚫고 거기서 5차 초록색이 진행된 다음에 1차를 걷다. 그리고 이제 이게 2차고. 이제 제대로 이제 3, 4, 5가 해가지고 5차 오렌지색이 컴플리션 된다. 아니면 5차 오렌지색에 1, 2, 3, 4, 5가 또 들어있어야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핑크 1, 2, 3, 4, 5를 카운터를 하냐. 아니면 내 prefer 카운터가 아직 right look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게 A구.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A구. 이게 B구. 그래서 페브나티 15,000, 4,000까지 가지 않을까. 딱 그 구두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50대 50이에요. 진짜. 확률을 보면. 아무 큰일 났어요. 저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50, 50예요. 이게 엘리에 파동이에요. 제가 어떤 패턴이 이루어진다? 저도 앞날을 멀췄는 신이 아니니까. 제발. 그래서 지금 저도 완전히 진짜 어저께 반등했을 때 저도 이게 뭐야 도대체. 저도 좀 황당했어요. 나도 황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저 말만 믿지 말고 보세요. 이러면 무슨 패턴일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내가 다섯 가지 패턴에 지금 여기 딱 두 가지예요. expanded flat 아니면 이게 4차 오렌지가 다 정리됐고 끝났고 이제 5차 오렌지를 그려야 되는데 5차 안에 1, 2, 3, 4, 5가 그려진다. 이거 생방송 중심으로 와야 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이건 선물입니다. 저한테. 저는 딱 이 투어 옵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장기를 볼 때는 그냥 내려가면 사면 돼요. 그냥 말고. 레버지 걸지 말고. 그런데 이 단기를 거는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잖아요. 저도 이렇게 좀 단기로 좀 재미를 보려고 그러지만 만약 여기서 거꾸로 베팅하려고 그러면 만약 이 파동인치는 내려가면 거꾸로 베팅할 수 있잖아.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만약 그래도 하시려면 조금만 베팅해서 맛보고. 왜냐하면 트렌드는 올라가는데 지금 내려가는 베팅은 트렌드를 싸우잖아요. 조종이 얼마나 명확하게 올려 그래도 트렌드를 싸우니까 안 좋잖아요. 사실은 내려간다면 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웨이브가 이렇게 오는데 웨이브를 타고 싶어요? 막고 싶어요? 웨이브를 타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마냥 숏이라는 웨이브를 지금 막고 난 뚫뚫뚫뚫뚫뚫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조종까지 언제까지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저도 어쨌든 그래요.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나는 만약 하려면 되게 짧게 베팅해요. 만약에 내가 틀리면 그냥 던지고 그냥 손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만 올리네 가지고 10월 트렌드 배팅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화살필을 넣었다고 그게 게어런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패턴을 볼 때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절대로 이거를 게어런티를 보지 마십시오. 누가 이걸 꼭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니까 이거네요. 제발. 엘리아 파동은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카운트만 잘 맞추면 진짜 페브나치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 그런데 딱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이게 5차 파도가 시작하는 단계에 2차 파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아니면 4차 파도가 지금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패턴 이름이 X밴드 플랜스로 B는 A의 시작 포인트를 거친 다음에 C는 훨씬 내려가서 혹시 내 타겟에 14,000, 15,000불을 히트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조금만 있으면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프라이스 액션은 19,480불인데 조금 있으면 프라이스 액션이 대답을 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명확한 패턴이 보일 때까지 일단 관망하는 것이 더 좋은 자세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원해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만약 1,2,3,3,5 조금은 1이 끌어지고 내려오잖아요. 두 개 다 내려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두 개 다는 결론은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것은 지금 동의하잖아요. 문제는 어디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할까. 만약 여기서 조금 내려오고 반등하면 그건 완전히 첫 번째 1, 퀭크.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락으로 거래로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X밴드 플랫 가능성이 크다. 난 거기밖에 분석을 못해요. 어떻게 더 분석을 못해줘요. 왜냐하면 앞날을 하는 예측을 못하니까. 그런데 패턴을 볼 때는 지금 투 옵션이에요. 그래서 장기를 투자하려면 당연히 그냥 싸지면 좀 더 사요. 좀 더 사면 더 사고. 절대로 올린 하지 말고 항상 분할 맥. 왜 분할 맥을 하냐? 이게 트라인 건지 질기작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질기작이면 당연히 분할 맥을 안 하고 그때 샀으면 좋은데 만약 이게 내려가지 않고 트라인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내려왔을 때 분할 맥을 조금 하고 만약에 더 내려가면 좀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라인 거면 여기서 만약에 안 샀다. 그런데 트라인 거면 올라가서 이따가 더 고가에 사야 돼요. 이해하겠죠. 왜 분할 맥인지. 그래서 분할 맥을 해야 됩니다. 100% 개런티는 없으니까. 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 많이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서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 가지 옵션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명확한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할 때 좀 찬찬히 둘러보자 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일단 모든 투자는 좀 안정적인 것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급하게 좀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키위원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골드 시세 그리고 코스피 200 비트코인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